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3년 달력도 한 장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공모주의와는 별개로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설레는 12월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에이텀과 NH30호 스펙이 동시에 상장을 합니다. 11월에 스타트를 끊어줄텐데 이 친구들 성과에 따라서 12월 전체 분위기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스펙이 그렇죠. 네 그러면 에이텀부터 해서 상장의 체크포인트 살펴봅시다. 평판형 트랜스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충전기용 트랜스와 TV용 트랜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전기차용 트랜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었죠. 공모가는 18,000원 하나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최종 배정내역부터 보면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기관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약 비율은 0.62%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수요 예측 때 0.43% 최종적으로 0.62% 6개월이 0.37% 1개벌이 0.25%를 차지합니다. 1% 미만이라 의미 없겠고요. 그래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도 크게 줄이지 못했겠죠 당연히 25.21%에서 25.16%로 소폭 감소했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242억원, 200억원대라는 메리트를 가지긴 합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은 13.05%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 비중이 조금 있는 편인데 20년부터 23년까지 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살펴보시면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18,119원 22년에는 2만원 23년 5월 27일 최근에는 18,000원 이렇게 공모가 18,000원 이상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가 수요 예측이 부진하긴 했지만 이 포인트에서 수익 가능성을 조금 높게 봤었고요. 그리고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 현재 시세가 3만 9,000원 정도로 공모가의 2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체결된 내역을 보니까 4만원대에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4만원, 4만 4천원 이렇게 이게 당연히 적정 주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45만 2,740주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27만 920주는 행사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즉시 행사 가능합니다. 행사 가격은 7,175원으로 공모가보다 한참 낮기 때문에 행사 가능성은 꽤 커요. 근데 이 중에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21만 8,880주는 1년간 보호 예수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수준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하면 최종 확약 비율이 0.62%로 매우 낮고요. 유통가능 물량은 25.16%, 기존 주주 13.05%가 존재합니다. 다만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공모가보다 높다는 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유통가능 금액은 약 242억 원, 시가총액은 약 926억 원 규모로 부진한 수요 예측 덕분에 사이즈가 가벼워졌다라는 게 이 종목의 지금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공모주로서. 그래서 우선은 유통시총이 200억 원대였던 올해의 종목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 중에 대표적으로 수요 예측이 부진했던 건 오픈롤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수요 예측이 무난하긴 했지만 코넥스 이전 상장이었던 빅텐츠라는 종목도 보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시면 수요 예측이 좋든 나쁘든 유통가능 금액 200억 원대에서는 대부분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한선 엔지니어링은 고가 기준 183%를 찍었고요. 다만 에이텀은 수요 예측이 부진하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요 예측이 안 좋았던 에코아이, 동인기연, 에코프로마티리얼즈, 휴로셀, 컨택만 따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컨택을 제외하고는 고가 기준 다 수익 구간이 나와줬었고요. 심지어 에코프로마티리얼즈는 미쳐서 날뛰고 있고 에코아이도 고가 80%, 다음날 상한가까지 또 밀어 올려줬었죠. 그래서 에이텀은 이들에 비하면 가볍다는 장점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픈롤, 얘도 보시면 최종 확약이 1% 미만으로 아주 형편이 없었고 또 미래 추정치 기반으로 공모가사를 산정했던 것도 똑같아요. 근데 얘도 수요예측이 부진한 덕분에 유통가는 금액이 200억원대까지 내려갔고 또 시가총액 900억원 후반대로 상장을 추진했거든요. 이거 많은 분들이 패스하긴 했지만 고가 기준 수익률 210%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텀이 제2의 오픈롤이 되어줄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단 미만의 공모가를 확정했던 경우에 거의 다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것. 최근의 종목들은. 특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중에 사이즈가 가장 비슷한 건 오픈롤이다. 라는 거.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에이에스텍이 상장 당일에 아이의 고가를 빡 찍고 그 이후에 완전히 흘러내리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장 당일에 고가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 여전히 또 시초가와 고가의 갭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초가 매수세는 여전히 꽤 높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다가 패턴이 급변해서 시초가가 또 고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2월은 청약보다는 청약을 했던 종목들의 매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광기가 계속되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 25년 추정순위 기반의 공모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겠는데요. 24년 추정순위 기준으로 이론적인 주가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참고차. 자, 60억원. 24년 추정순위 60억원에 피어그룹의 29일 시가총액 기준의 평균 PER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평가가액이 약 2만 8백원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16% 정도.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급과 사이즈에 조금 기대어 볼 종목인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한 2만 8백원 정도, 2만 1천원 정도를 하락 베리어 같은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텀은 8천주 일반 등급 풀청약 했을 때 최악은 2주, 최대는 4주까지 희비가 완전 엇갈리는 배정이 나와버렸어요. 가장 무난했던 건 균등 1주, 비례 2주 해서 총 3주인데 이 경우에는 수수료 감안 시에 26% 이상에서 팔면 오케이겠고요. 슬프지만 균등 0주, 비례 2주 총 2주만 챙기신 분들은 39% 이상에서 팔아야 이자 대비해서 수익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균등 1주, 비례 3주까지도 챙기셨다면 19.5% 이상에서만 팔 수 있다면 파킹 이자를 이길 수가 있겠고요. 이게 좀 균등 탈락의 슬픔도 잊을 정도로 아예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에이텀은 적자 기업, 부진한 수요 예측, 추정 순이익 기준의 공모가임에도 불구하고 밴드 하단 대비해서 22% 추가 할인이 이루어진 덕분에 사이즈 매력이 크게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공모가보다 높은 거 그리고 장외 시세 4만원 정도를 참고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에이에스텍에서 확인을 했듯이 오후장에 추가로 막 밀어올리는 그린리소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흐름이 모든 종목에서 다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과 수준이 조금 중요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에이텀의 경우에는 한 3만 8천원에서 4만원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고 그 이상은 막 욕심은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뭐 50% 이상만 가져도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청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시초과부터 이 목표였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당연히 목표가는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상장 당일의 상황을 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H30호 스펙 사실 규모가 160억원이기 때문에 소형 스펙이 아닙니다. 규모만 봤을 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수급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광기를 기대하면서 청약에 참여한 거니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편하겠죠. NH 스펙은 비례까지 참여를 했다면 5% 정도의 수익 구간만 나와도 파킹 이사는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250억원 규모였던 KB27호가 고가 기준 7%까지는 그래도 가졌었으니까 그 이상은 좀 올라줘라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상 급등 나오면 너무 땡큐고 시초과부터 어느 정도 상승해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이걸 더 볼 것이냐 시초에 팔 것이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분할매도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 두 종목 정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도 활짝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상장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